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버지니아에서 이제 지내고 있는 동생에게 영상을 부탁을 했습니다 최근에 유튜브 영상 보시면요 매미가 이제 수주 마리가 나왔다고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영상이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그 장소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지 제가 영상 촬영을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 와이프 분이랑 같이 매미 채집을 하고 있는데요 진짜 실제로 길거리에는 매미들이 거의 이제 인부들이 많이 청소를 하고 제거를 해서 없어서 근처 공원이나 근처 이제 나무가 있는 작은 야산 같은데 가면은 매미를 많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매미는 눈이 초록 색깔이거나 하얀 색깔인데 이 지금 앞에 보이는 매미는 바로 눈이 빨간색에 무머 검은 색깔로 그리고 날개는 또 오렌지 색깔로 색깔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전 세계에서 이제 미국 동부에서 집단 서식을 하고요 이 종이 몇 가지가 있는데 13년 만에 나오는 매미의 종은 4가지 17년 만에 나오는 매미의 종류는 뭐 3가지 뭐 이렇게 나뉜다고 합니다 지금 지역별로 그리고 종류에 따라서 연도에 따라서 이렇게 미국에서는 매미가 어디 어디 출발할 것이라는 예상표를 만들어 놓았더라구요 지금 잠시만 했는데도 굉장히 많은 친구들을 채집을 할 수가 있었고 뭐 5분만 해도 매미들이 잘 못 날아다니는 매미들도 많이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나무에 많은 매미들이 있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자리가 없어서 하단 부분 풀 속에서도 헤매이거나 걸어다니는 매미들도 종종 볼 수가 있었고요 확대를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무 가지나 줄기에 엄청나게 많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충격적인데 처음에는 구멍이 땅이 별로 없었는데 엄청 많이 생겼다고 해요 이게 다 매미들이 나온 구멍이에요 한창 많이 나올 때는 오 저기 보이죠 와 그냥 메뚜기처럼 애들이 그냥 풀 속에 많이 붙어 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 친구들이 또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었더라구요 그것은 좀 뒤에서 나오는데 지금 걸어 다닐 때마다 사체들이랑 매미들이 메뚜기처럼 엄청 날아다닌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엄청 많았는데 많이 치우기도 했고 새와 청설모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포식을 하는 모습을 직접 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친구도 현재 이렇게 대량 발생한 매미 친구들을 이게 브루드라는 이 친구들을 처음 보게 되었고요 저도 굉장히 신기하게 보고 있는데 그리고 13년, 17년 동안 땅에 있었던 거에 비해서 수명도 한 달 정도로 굉장히 여러분들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자 여기 보셨나요? 자 여러분들 여기 노란 색깔로 이제 보이시죠? 이게 바로 곰팡이입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동충화초라고 해가지고 그것들은 이제 이 생명체를 생명을 앗아 가는 데 있는데 이 곰팡이류는 굉장히 독특하게도 이제 매미 몸에서 자신의 이제 신체 일부처럼 붙어서 살다가 이제 다른 매미들을 유혹해서 이 곰팡이균을 계속 옮길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더 웃긴 거는 생식 기능이 사라진다는 건데 이 매미 친구들이 이 곰팡이류가 곰팡이에 이제 감염이 됐다 해서 굉장히 짧은 기간 사는 게 아니라 또 그래도 똑같이 살아간다고 합니다 똑같이 오름수리로 내고 똑같이 짝짓기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감염을 시키는 건데 이 친구들은 땅속에 있을 때부터 이 균이 계속 감염이 돼 있다고 해요 이렇게 뉴스가 예전에 나올 정도로 굉장히 신기했던 건데 이번에 17년 동안 땅속에서 살아가는 이 매미들이 대량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가 첫 번째로 생존율이라고 하는데요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 단체로 나와서 짝짓기 하고 다른 천적들에게 잡아먹히고 등등 어떻게 보면 큰 재앙인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와 여기도 곰팡이균에 감염이 된 매미가 땅에 떨어져 있네요 소리가 좀 제법 컸는데 마지막으로 짝짓기 하는 매미 친구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